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복음 요약강의 7가지 증거 증인 그리고 예수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을 성료님들이 쉽게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 정리한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독특한 구조와 확실하게 나타나는 그 주제를 읽어 내려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중간중간에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한 해석과 내용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 정리하려고 했지만 그보다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 그 의도와 흐름을 파악하는 데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도 그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제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바라보고 발견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때문에 조금 생소하고 낯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성료님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더욱 알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 요한복음은 어떤 복음서인가? 마테,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마테, 마가, 누가 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과 복음을 바라보고 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마테 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마가 복음은 로마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히 믿는 자들을 섬기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은 그리스어를 쓰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약속의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었다고 느낄 만큼 독특한 접근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은 보편적으로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신학적으로 접근해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이 이러한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도 요한복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적 방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 빅평이라고 하는 방법론인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기존의 관점과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충실하고 신학적인 검증을 거친 방법론입니다 특히 제가 바라보는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 중심입니다 제가 바라보고 지금까지 강의한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존재론으로 접근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일괄되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포함한 모든 성경 66권은 이 세 가지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존재론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일괄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언약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백성 또는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한 가지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틀 안에서 성경을 읽으시면 큰 어려움 없이 성경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다시 바라보면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증거로 요한복음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 즉 구의학에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을 이렇게 직접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스스로 밝히는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기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존재론에 대한 기록이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증거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핵심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전체를 쉽고 간략하게 요약하고 해석해 드릴 것입니다 2. 요한복음의 구조와 주제 이처럼 요한복음은 확실한 주제를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문에 요한복음은 이러한 주제를 말씀하는 일괄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인 예수님의 존재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무엇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7가지의 I am 선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7가지의 증거 또는 7가지의 기적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증언과 증인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구조적 특징입니다 앞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7명의 증인들이 나타납니다 즉 7가지 예수님의 존재론과 7가지 증거 또는 기적 그리고 7명의 증인들이 예수님은 신적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좀 더 간략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창조자이시며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할 증인인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7가지의 기적 중 한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죠 이처럼 요한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증언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인, 증거,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라는 동사가 98번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신학자들은 믿음의 복음서라 이렇게 요한복음을 부르기도 합니다 7가지 I am 증거 그리고 증인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7가지의 예수님의 존재론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에 대한 나는 무엇 무엇이다 I am 선언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의 I am 선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복음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과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했으니까 이러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 증거를 제시해 줍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의 기적입니다 7가지 증거로 기적이 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왕의 신하 아들을 멀리서 고치셨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 5천명을 먹이셨다 물 위를 걸으셨다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을 고치셨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렇게 7가지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또한 7명의 증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증언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7명의 증인들은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거나 예수님의 신성 즉 거룩한 분 또는 하나님이라고 직접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나다나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베드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또 예수님 스스로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마르다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도마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증인과 증언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의 구조적인 특징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주고 증인들이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제시해 줍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결과가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증거 증인 증언 그리고 믿음 이러한 구조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우리는 쉽게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서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요약한 내용을 들으시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선포하면서 창세기와 연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좀 어려워 하십니다 선언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해석하려고 노력하십니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게 해석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깊은 의미를 찾으려고 하다가 힘들어 하십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주제와 구조를 대입해서 읽으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1절에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3의 1체 교리에 로고스의 개념 등 여러가지 철학적 신학적 해석으로 접근하시면 책을 수없이 많이 읽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겨우 이해될까 말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구절은 요한복음의 주제이며 목적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고 또 말씀은 예수님이라는 개념은 요한복음 끝에 가면 20장 28절에 도마의 고백인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과 끝이 연결이 되죠 다시 말하면 이 서문은 일괄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려는 핵심 선언문이고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이해가 좀 어렵더라도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시면 자연스럽게 이 선언문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증거와 증인들이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증언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예수님은 창조자이고 4절에 생명이고 사람들의 빛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핵심 주제를 함축적으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요한복음 내용 안에서 풀어 주시기 때문에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세례요한이 증인으로 나타납니다 전형적인 요한복음의 구조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론 그리고 증인이 나타나는 구조죠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구조적 특징이 이 한 구절로 잘 드러나죠 예수님은 빛이고 이 빛을 세례요한이 증언하러 왔고 이 증언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한다는 요한복음의 핵심 구조와 기록 목적이 함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읽어 가면서 이러한 패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이러한 패턴을 강조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빛되신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주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증언 그리고 믿음 이러한 패턴으로 요한복음이 전개가 될 것이라고 지금까지의 서론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14절에 태초의 말씀이었는데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독생자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왔다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구조와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구조가 아니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축적으로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요한복음을 처음 읽으실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석하고 깊이 이해하려면 신학자들에게도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요한복음의 내용은 이런 구조와 내용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쉽게 풀어주기 때문에 차차 읽어가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4.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51절 세례요한과 제자들의 증언 하나님의 어린 양 19절에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요한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이때 세례요한은 증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21절에 당신은 엘리아냐 아니면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선지자는 모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모세 5경이 끝나는 신명기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선지서가 끝나는 말라기에 엘리아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질문은 당신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즉 모세와 엘리아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주의 귀를 곱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세례요한의 증언이 나타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고 이것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3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일곱 명의 증인 중 그 첫 번째 증인 세례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유대인들은 세례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고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3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0절을 보면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세례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안드레는 그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립을 만났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또 인도합니다 이때 빌립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분이라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거짓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알아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빌립을 만나기 전에 보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언합니다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7명의 증인 중 두 번째 증인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증거 여기까지가 요약된 1장의 내용입니다 좀 더 간략하게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존재와 그 증거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생명, 빛,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모세와 예언자들이 기록했던 분, 라비,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는 성령이 예수님께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셨다 이것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나다나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 결과 세례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장의 구조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2장부터 내용을 요약하고 간추려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